경기도가 올해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 16개 노선에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50대 도입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친환경 2층 전기버스를 광역버스 노선에 도입해 왔으며, 이번 50대가 도입되면 총 146대를 운영하게 됩니다. 올해 도입될 50대를 구체적으로 보면, 도는 김포와 서울역을 오가는 8600번 노선 4대를 포함해 김포시의 2층 버스 총 10대를 투입, 김포골드라인 교통 혼잡 완화 등 김포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수속력과 친환경성을 고루 갖춘 친환경 2층 전기버스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출퇴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외 뉴스 통신 신선호 기자입니다.